이..디..디펙트 디..디펙트 디펙트에 양력한 힘을 막기 위해 벨벳 조커 등장 벨벳 조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도 보충이는 잘 잡는 덱이구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맞는 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룬피 초커. 핸들을 다 턴다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블리트는 좀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. 뭔데 얘네들. 왜 이렇게 많았는데. 왜 이렇게 많았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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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는 법을 모르느냐. 지는 법을 재수는 장면을 고정함으로 지는 법을 지는 법을 정비할 때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메알이 왕관 왕이 되고자 한다면 오코 조커덱 나의 미친 쓰레기 게임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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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운 전투 너무 쉽다 하하하 온 세상 쓰레기 이벤트 다 나오네 아 베아리자가 수리했어였다 실수구만 그럴 수도 있지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Hmm... 내 메시스에 나온 건 다행이던데. 그나마 내메시스가 될 수 있긴 했을 거임. 메아리 왜 안나와. 드렸습니다. 힘 올릴 줄도 모르는 게 애까브롱. 내가 냉기 올리고 좋은 거 하면 뭘 할 수 있는데. 메아리 화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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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 설때. 방호 안해주네. 피까. 피까. 근데 이제 필수... 필수나 있나? 신성... 캘리퍼스 같은 거 안주나? 안녕하세요... 백딜 막는 법 다음에 알아보자 백딜 막는 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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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딜 백딜 막는 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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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가 없네. 지들이 창방인 줄 알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 잘못됐어.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작은 까카트. 예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깨어난다. 깨어난다. 끝났네. 끝났네. 이겼네. 야 탈패가 수고해. 야 탈패가 수고해. 이겨내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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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약 forty-천 Caitlin. 침새 혹시 While her stories tall? 나약한 유기물. 같으니 갑분서 딘벨 남벨 아 진짜 창방 싫다 앞으로 같은 버튼 누르기가 싫네 진짜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정도는 팬터스 아가프려면 체력 차니까 괜찮아. 우리 검. 네베아리가 어디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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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로그램 쓰지 말걸 10몬 소커 왕관 이펙트 갓 유물과 갓 캐릭의 만남 빔 아이랜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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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